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시키죠? 가급적 안 보고 얘기하면 더 좋아요 먼저 우리 다 했다 이거는 이거는 뭐였어요? 취득세?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은 이것만 과세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농지 뭐 사셨나라고 상속받았다 보니까 무슨 밭이었다? 인삼밭이었다 얼마? 2.3% 1천분의 23, 2.3이라고 했죠 아버지 상속해 주실려면 이빨까지 상속해 주세요 2.8% 얘는 그래서 2.3% 얘는 2.8%인데 지방세법의 천분율로 나와 있다 보니까 1천분의 23, 1천분의 28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버지 증여해 주셔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1천분의 35 그런데 비영리사업자 안에 비영리사업자니까 2.8% 2.8% 됐고 원시인은 이빨도 튼튼하네 1천분의 28 공유물의 분할이다 공유물의 분할인 경우에는 공유는 잘 생겨서 두세 명이 공유된다 1천분의 23 그런데 우리는 이제 특례세율을 배웠으니까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으로 되어 있지만 통상 여기서 얼마를 빼요? 2%를 빼서 0.3%를 적용을 하죠 이 질문도 1년 내내 올라옵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원래 법에 보면 특례세율 2를 적용할 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실제 적용할 때는 0.3%만 낸다 하더라도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2.3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얼마? 그렇죠 0.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아시겠죠? 얘는 무슨 세율? 특례세율 얘는 무슨 세율? 표준세율 실제 적용할 때는 이것보다는 이걸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어려워 그렇죠? 자 유상 우리 아버지 밭 샀다네 무슨 밭? 아 3밭이었다 3.0% 아버지 돈 주고 사주세요 유상취득은 4.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걸 나중에 혼자서 이렇게 해도 풀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이게 시험에 나오면 대개 세율 문제가 여러분 세율이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두 문제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나온 건 양도소득세하고 재산세 세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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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 자 이게 이제 주택 유상취득이죠? 주택을 어떻게 샀다? 돈 주고 샀다? 유상취득입니다 자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이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든 조정대상 지역까지 어딘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네 군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첫 번째 주택을 샀습니다 몇 프로? 1에서 3%? 2에서 3%? 얼마 이하가 1%? 6억 이하 얼마 초과가 3%? 9억 그러면 6억부터 9억 사이는 무슨 세율?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확히 가운데 얼마? 7억 5천 걔는 몇 프로? 2%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강남구였다 그러면 몇 프로? 8%? 얘는 몇 프로? 2에서 3%? 얘는요? 12%? 이거는요? 8%? 네 번째 이상부터는 12%? 12%? 법인이 취득을 했네 그럼요? 10%? 이건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면 어떻게 집에 가서? 외워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다 아시던데 이건?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주택에 있는 것을 증여 취득을 했습니다 주택을 증여를 취득을 해요 원칙적으로는 중고하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이 케이스만 중고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형 얼마? 3억 원 이상 그렇죠? 증여로 아버지한테 취득을 했을 때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이거 1천분의 얼마를? 40을 표준세율로 해요 절대 여러분 3.5%의 얼마 아닙니다 4%를 표준세율로 하여서 중과기준세율이니까 2% 여기에다가 100분의 400이면 얼마예요? 4배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12%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주의하시라 특히 1천분의 35 아닙니다 1천분의 40이에요 그렇죠? 단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집계준비송이나 배우자가 증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럼 집 하나 있는 거 이거 누굴 주냐는 거예요? 아들 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과하지만 1세대 1주택자로부터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자 다음에 특례세율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여러분 1년 내내 특례원 자 이거 뭐라고? 특례2 할까요? 특례원 특례2 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임시무지개과자등 임시무지개과자등 특례원입니다 자 세율은 몇 프로? 1천분의 20 1천분의 20 몇 프로예요? 2% 2% 자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한다?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중과 기준 세율 막상 보니까 알겠죠? 빨리 안다 그래요 아 그것도 아니요? 자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입니다 임시건축물 자 시 각종 시설물 각종 시설물 무 무덤 무덤 지는요? 그렇죠 지목을 변경했다 자 지목 변경이에요 자 개는 뭐예요? 건축물에 대한 개수입니다 하지만 개수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됐네? 그럼 뭘로 봐요? 그러니까 쟤는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면적이 증가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시취득 자 과는요?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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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으나 마치 부동산 취득한 것처럼 과세하는 과점주주 차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이에요 차량까지만 쓸게요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 임시 무직의 과자 등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다음에 취득 시기가 도래한 것들 임시 무직의 과자 등 자 다음에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뺍니다 자 2% 만약에 2.8%였는데 자 여기에서 2%를 빼게 되면 얼마 남아요? 0.8만 남았죠? 옛날 등록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환상적으로 환매 자 환매 기간 내다 환매 기간 관계없시다 환매 기간 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일정한 농지입니다 1가구 1주택과 일정한 농지 그 다음에 합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자르고 자르고 근데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본인 지분을 초과 취득합니다 무슨 취득?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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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씩 갖고 있었는데 형은 이만큼 동생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본인 지분 초과 취득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으로 보죠 승계 취득 동생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유상승계 동생이 그에 한 줬다 그러면 무상승계가 되겠죠 자 건축물의 이전입니다 근데 건축물 이전 과정에서 가액 증가할 때는 표준 세율을 적용을 해요 특례 세율을 적용해요 표준 세율을 적용하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포함이냐 제외냐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가액 증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이전 과정에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까지 특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굳이 꼽자란 표준 세율은 2.8%가 될 거예요 자 됐죠? 자 어떻게 읽었어요?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앞에는 임시 무지개 과자 등 특례 1 특례 2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례 1 특례 2 자 다음에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취득을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을 해요 근데 우리한테 과세하는 우리도 과세한다 너무 과세한다 우리한테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조건 기억나세요 혹시? 기부채납 기부채납 도로나 학교 부지에 대해서 국가에 기부하기로 했다 시행자가 취득했을 때 굳이 과세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뭘로 반대급부로서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입니다 등기를 띄워보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그렇죠? 수탁자 위탁자 간에 수탁자 변경 감령감님과 S신탁 K신탁 다 비과세예요 누구만 누구는 과세? 주택조합 그렇죠? 주택조합은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주택조합은 못 믿어? 주택조합은 과세합니다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자 또 일반적인 환매 같은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뭐에 의한 환매? 법률에 의한 환매 증발법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환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하죠 자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입니다 존속기간 얼마 이하? 1년 이하 그렇죠 1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하죠 자 특례 1으로 2로 특례 1으로 그렇죠 2% 1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단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한다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하자고요 사실은 나 한 다음에 지우세요 자 6번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대수선 포함 제외 제외 그렇죠 개수당 시가표준액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7번도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 그 취득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죠 차량도 취득세 과세 대상 맞죠 아버지한테 자동차를 상속받았는데 안 걸려 시동이 바로 폐차를 해야 된대요 굳이 낼 필요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이런 게 그냥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납사 절차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소재지관을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원래는 60일, 60일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절대 이거 보셔야 돼요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지 상속 개실로부터 6개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는요 증여로 인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3개월 60일, 6개월, 3개월 여러분 일반에서 중과가 되었다 비과세에서 과세가 되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며칠 걔는 60일이에요 좀 덜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그 다음에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가산세 말고 취득세만 있는 독특한 가산세 법인장부 불성실 몇 프로? 100분의 10 그렇죠 100분의 10 중과산세 100분의 80 그렇죠 근데 이거 80%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요?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리고 뭘 했다는 거예요? 매각을 했다는 거죠 매각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신고 안 하고 매각했다라고 해서 80%의 중과산세를 안 매기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뭐 있었죠? 간주 취득 그렇죠 네 간주 취득입니다 자 우리 간주 취득 중에 대표적인 게 뭐에요? 지목변경 그러니까 지목변경 신고 안 하고서 만약에 매각했다 중과산세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자 또 등기를 유화하지 않는 그렇죠? 네 등기를 유화하지 않는 취득도 안 80%입니다 근데 등기를 유화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자 무슨 우연권? 골프 우연권 같은 경우에는 또 80%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유 복잡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취득세 80% 가산세 하지만 간주 취득이나 등기를 유화하지 않는 건 안 80% 근데 등기를 유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골프 우연권은 80% 자 면세점 취득가액 얼마 이하? 네 50만 원 이하입니다 50만 원 이하 자 근데 우리 인접된 부동산을 취재해 취득을 했습니다 몇 년간 통산한다 1년간 통산해서 면세점 여부를 판정할 때는 한 건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등록명어세 과세 표준입니다 등록명어세 과세 표준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명어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등록 당시의 가액 등록 당시 이거 등록명어세 등록명어세 자 그 다음에 과표는 등록자의 신고에 따라야 합니다 근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죠 적은 경우에 뭘로 하겠다?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개별공시가 2억짜리 땅인데 1억이다라고 신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보셔야 되고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 소유권 지상권 밑에는 지역권 소지질 지역권은 무슨 가액? 승역지 가액? 요역지 가액? 요역지 가액 그렇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으로 합니다 소지질 자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인데 만약에 자산의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 변경? 된! 변경된 너무 죽겠죠 변경 전 변경된 변경된 가액으로 하겠다 변경된 자 그럼 채권금액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이런 것들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목적이 된 거에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된 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보증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보증금 안 들어가요 보증금은 안 들어갑니다 월임대차금액 등록명호세는 이게 진짜 절반이에요 이게 절반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세율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소유권에 대한 겁니다 자 소유권 소유권 보존등기 1천분의 8 8 1천분의 8 원시취득이 2.8이니까 여기서 2% 빼면 0.8 그렇죠 자 유상승계 돈 주고 샀어요 1천분의 20 그렇죠 1천분의 20이죠 원래 1천분의 4니까 거기서 2% 빼고 자 상속받았다 1천분의 8 1천분의 8 여러분들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지금 약간 명확하게 멸을 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까지 하면 이빨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것만 봤을 경우에 잘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증여받았다 1천분의 15 15 원래 3.5지만은 2% 뺀 나머지 다 전부 다 얼마 1천분의 2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한 3주 하니까 외울 게 지금 너무 많죠 갑자기 과목마다 다 지금 이게 해서 와 생각보다 이게 양이 많은 시험이에요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 이건 아닌데 양에 치워주고 양에 치워주고 근데 그 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늡니까 아니면 하면 할수록 줍니까 지금은 늘어 지금은 근데 기본 과정까지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후부터는 점점 이렇게 줄여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갈 때 여러분 이제 오래 걸려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시간이 팍팍팍 줍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일주일 동안에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동안에 전체 과목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쭉 볼 수 있을 만큼 그대로 나중에 되면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로 공부하실지 합격서로 공부하실지 모르겠지만 합격서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경우에 대충 거기 딱 펴보게 되면 거의 언택트 될 거예요 사진처럼 그렇게 되려면 많이 보셔야겠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됩니까? 없어요 그런 건 아 진짜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건 시간을 이만큼 투자하고 점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리고 공부하고 나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나마 알기 쉬운 것만 자꾸 봐요 어려운 거는 알라고도 안 해 그럼 점수가 맨날 40점이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3점 늘려나가시고 구멍을 메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잔소리 해드릴게요 제가 올해 처음에 생각할 때 뭐였냐면 올해는 잔소리 하지 말자 제발 근데 하다 보면 또 안 되네 이게 자 앞으로는 좋은 말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벌써 잔소리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세요? 계신구나 뭐 이형호 선생님 하실 거고 그렇죠 임성교 선생님 하실 거고 그렇겠죠 잔소리 안 해야겠다 안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외울 수 있죠? 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 그렇죠 자 비겁해 볼게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 등기합니다 비과세 근데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입니까 우리한테 과세하는 그럼 우리도 과세한다 그리고 뭐의 촉탁? 법원의 촉탁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사에 대해서 법원이 부탁해서 어떤 등기한다 이거 비과세 그 다음 각종 경정 등기 경정 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뭔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그거 고치는 겁니다 마지막 무덤 무덤 그렇죠 등록명어세 비과세는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납세 절차 볼게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보통 징수합니다 원래부터 보통 징수하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 납부 안 하면은 여기에다가 가산세를 더해서 보통 징수할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는 했네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가산세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6천원이 안되네 자 그런 경우 얼마? 6천원으로 하겠다 최저세액은 6천원이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했던 내용이 그렇게 좋으세요? 오늘 했던 내용이 생각보다 암기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못 외운다고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자꾸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자꾸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도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